이 라인드 본 바탕화면을 이러고 내 사진을 해. 난 너무 팬이라 해놨습니다. 형은 진짜 자연인이네요. 형은 진짜 자연인이네요. 형은 진짜 자연인이네요. 아 없어요? 성미남이에요? 진짜 진짜 할게 없는게. 대전 가실래요? 어이 형아? 어이 형아?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어이 형아. 어이 형아.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자진이 형이 처음 봤어요? 얜 왜 이러고 야 얜 왜 이러고 다니냐. 아 유현이가. 야 얜 왜 이러고 다니냐. 아 유현이가. 배너예요 배너. 유다 배너입니다 얘는.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이러고 다니면 길거리에. 아니 규현아. 규현아. 길거리에. 아니 규현아. 네? 급해? 아니 급해도 이건 아니지. 급해요 그냥. 야 마무리 급해도 이러고 다닌다고? 어? 홍보해야죠. 자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뭐 딱 첫 인상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분들 홍보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일명 홍보가 기가 막혀 특집입니다. 홍보가 기가 막혀. 홍보가 기가 막혀. 홍보가 기가 막혀. 아니 지금 사실 우리가 100회 넘어가면서 뭐 드라마 뭐 영화 뮤지컬 많은 분들이 홍보하러 왔잖아요. 와 이 복장으로 온 건 처음이에요. 아 그러네. 찰차고 뭐 처음입니다. 무대에서 실제로 입는 의상이에요. 아 실제로 입은. 그걸 그대로 입고 나온 거예요. 와 이런 거. 아니 이거 도식품을 오래 하다 보니까 베레벨 사람들이 다 있네. 너무 떳떳하게. 아니 근데 난 한 번 봤거든. 그 시경이 콘서트에 이 복장으로 간 거 게스트로 내가 봤어. 그거 한 번 했으면 됐잖아. 자 백성들에게 입주하십시오. 그거 한 번 했으면 됐잖아. 진짜야? 응. 규진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사정이 안 좋아요. 아니 우리 규진이는. 야 많이 컸다 야. 예. 야 많이 컸다 야. 예. 왔다 야. 왔다 야. 왔다. 왔다 형님 진짜. 시다마리가 지금 많이 컸다 야. 시다마리가 아니요. 시다마리가 아니요. 미안해 미안해. 아 예전에 좀. 아 예전에 좀. 아 예전에 좀. 저는 다릅니다. 엄연히 직업이 있는데. 탁재훈. 이규진. 저 마음에 안 들죠. 신규진 형사는 노 박고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노 박고는 없어도 탁재훈은 없으면 안 됩니다. 이제 나는 나는 솔직히 말하면 형사로. 장을 좀 잡고 싶어서. 이때다 싶어서. 형사로요? 네. 자기 직업에 미처 있네 그냥. 뭐 어쨌든 뭘 홍보하려고 온 거예요? 노 박고 탁재훈. 아니요? 형 욕심 금았네. 아니 뭐 내가 나오라는 생각은 전혀 아니에요. 뭐 얼마나 더 잘되고 싶은데. 나도 진짜 몰랐어요. 우리 규현 형님이 이제 뮤지컬을 홍보하러 나왔듯이. 우리 규현 형님이 이제 뮤지컬을 홍보하러 나왔듯이. 저도. 형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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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얘 생기보다 어려. 몇 살. 얘 생기보다 어려. 몇 살, 몇 살. 구공이야 구공. 구공. 구공이구나. 구공이구나. 구공인데 애가 시골에서 자라서. 나랑 15년이야. 시골 아닙니다. 어딘데? 창원 특례시입니다. 시인의 시인. 27만 명이에요. 아 그거 뭐 구독자? 네 지금 깜짝 놀래요.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원래.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원래. 구독을 아직 안 하셨네요. 구독을 아직 안 하셨네요. 나 한 거 아니야 이거. 요즘은. 친구 아니야? 구독. 나 몰랐어. 한 줄 알았어. 한 줄 알았어. 이랬어. 가짜야. 가짜야. 가짜입니다. 진짜 좀 갖고다. 진짜 좀 갖고다. 진짜 좀 갖고다. 가짜잖아 이거 또.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에이 진짜 이거 진짜 갔다 야. 하하하하. 자 우리 그리고 예린씨는. 하하하하. 우리 예린씨는 사실 그. 배우로 활동하겠다고 배우 활동 선언을 했는데. 우리 예린 씨는 사실 배우로 활동하겠다고 배우 활동 선언을 했는데. 드디어 작품이 생겼답니다. 그 작품 홍보러 왔어요? 제가 제가 작품을 두 작품이나 찍었는데 작품이 2년 동안이나 나오지 않았거든요. 2년 동안이나?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가 나왔습니다. 진짜? 네 그래가지고. 그게 뭐예요? 마녀상점 리오픈이 나왔어요. 아 그때 얘기한 거? 마녀상점. 네 네 웹드라마. 그래가지고. 넌 그냥 안 좋은 장소에 있었던. 운이 나쁜 인간일 뿐이니까. 그냥 가지 말고 말해주고 가. 그럼 왜 나한테 물어? 거지 같다며. 마녀로 나와요? 네 마녀요. 뭐? 난 예린 씨 예전에 우리. 난 예린 씨 예전에 우리 준우 집에 왔을 때 영상 찍어달라고 했어요. 형 그 얘기할 때 우리 집에 왔잖아 예린이가 예린이가. 그랬는데 형이 갑자기 여자친구야 이러는데. 이 형이 노망이 들었나? 아니 잘못했다는 거야. 아니 잘못했다는 거야. 로망이지. 아니 잘못. 야 여자친구야 그랬는데. 이제 순식간에 들으면. 내가 여자친구야라고 하는 줄 알았겠지. 어후. 아 그대 뭐. 형님 근데 안경은 원래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경은 원래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삐뚤었어. 그걸 한 명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네 저도 궁금했어요. 어. 맘이. 안경이 삐뚤어져 있는데 세 명 중에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싼 시간이 지나가면. 원래 삐뚤어쓰잖아 저거. 그게 아니라 마음이 삐뚤어져. 마음이 삐뚤어져요. 왜 못하시래요. 지금도. 원래 삐뚤어져요. 안 될 거예요. 안 돼요. 아 됐다. 이게 된 거야? 아 너무 못해. 아 너무 돌아가 있어. 그냥 보지 마. 아 지금도. 아 지금 얼굴이 삐뚤어져. 아 지금 얼굴이 삐뚤어져. 아 지금 얼굴이 삐뚤어져. 얼굴을 떳떳하게. 변한 듯이 결코다니는 또 여름이. 아 근데 규현이는 뮤지컬 배우로서의. 어쨌든 지금이야 이렇게 뭐 홍보차 이렇게 하고 왔지만. 네 네. 솔직히 이제 좀 뮤지컬 배우로서의 실력이 출중하니까 사실 이 사면은 주인공을 한 거 아니겠어. 규현이는 원래 노래 잘해. 노래 잘하는 거 다 알지. 노래 좀. 아니 그러면 그 노래할 때 뮤지컬 배우일 때랑 아이돌일 때랑 좀 달라. 아 그러니까 이제 원래 발라드를 제가 솔로 할 때 많이 하니까요. 발라드 할 때랑 뮤지컬 할 때 좀 달라요. 왜냐면. 그러니까 광화문에서가 독립문에서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근데 이게 좀 발라드를 원래 그냥 부를 때는. 오늘 바보처럼 그 자리에서 있는 거야. 비가 내리면 흠뻑 젖음에 오지 않는 너를 기다려. 이렇게 감미롭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뮤지컬 할 때는. 근데 이제 뮤지컬 할 때는 딕션이 전달, 전달 시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늘 바보처럼 그 자리에서 있는 거야. 섰어. 비가 내리면 흠뻑 젖음에. 비가 내리면 흠뻑 젖음에. 오지 않는 너를 기다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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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가수다. 가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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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진 씨는. 자기 피하려면 개인기를 준비했대요. 아. 아 뭐야. 아. 만약에 이게 2차 도전인데 이것도 무너지면. 야. 뭘 차에서요? 2차까지 괜찮다. 아 방송 나갔어요? 2차까지 괜찮다. 어? 나갑니다? 모르겠어요. 어 일단은 제가. 개인기. 와 진짜 이건. 아저씨가. 네. 아저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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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잠을 한 잔 주무시고. 네. 일어났을 때. 개운하게 일어났을 때랑. 그냥 개운하게. 악몽 꾸고 일어났을 때. 아저씨. 아저씨. 약간 이건 너 스타일의 개그인데. 아 그렇죠. 이거 좋아해요. 좋아해요. 여러분 좋아해요. 일단 먼저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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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있다가. 자고 있다가. 자고 있다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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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악몽 꿨네 이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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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악몽.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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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악몽. 응 오케이 악몽. 기분 좋게. 기분 좋게. 기분 좋게. 하나 남았습니다. 기분 좋게.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기분 좋게. 악몽 꿨어. 이거 좀. 어우 눈부셔. 할라. 지금 이 순간. 하하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이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죠? 못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집에서 준비 좀 하나 봐요. 요새 이건 기본지. 아니 몇 개 기본이래. 왜 안 했냐. 얘 있던 거 하던 거야. 아니 이제 하나씩 나와. 아 계속 푸는 거야. 이런 게 몇 개씩 나와. 이제 한 번씩. 규현 씨 대행기 준비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죄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죄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죄가 많다고요? 죄가 많다고요? 1막 엔딩에. 혹시 뮤지컬로 푸는 거예요? 이거 칼은 옛날에 동네 애들이. 이건 실제 배너에서 쓰는 칼이 아니죠? 실제로 쓰는 칼이에요. 실제로 쓰는 칼 그래서. 아니 말은 5억짜리 쓰면서 칼은 왜. 멀리서 보면 되게 좋습니다. 멀리서 보면 되게 좋습니다. 멀리서 보면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많다고 들어서. 가사가 찰떡이는 가사가 있어요. 알았어요. 우리한테. 앞에는 이제 복수의 칼을 들어라. 복수의 칼을 들어라. 이젠 내가 너의 죄를 심. 좀 높게 할게요. 낮네요. 죄송한데 그렇게 되는 경우 무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야 돼. 죄송합니다. 좀 낮네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무대에서. 많이 죄송해야죠.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심판. 좀 높게 잡았네요. 좀 낮게. 심판. 좀 높게 잡았네요. 지금 낮게. 심판. 좀 높게 잡았네요. 홍보하는데.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잘못 잘못한 문자 하면서 계속 한 거잖아요. 홍보하려고. 자창력 보여주려고. 진짜. 그냥 담배우 할 때 오자니까. 이젠 내가 너의 죄를 심판하니라. 오. 무대에서는 멋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니 돼지고기 집에서 뭐하냐고요. 눈물도 새 차 흘리는데 부르는 멤버거든요. 아니 노래 가사에 너의 죄를 심판하리라 이게 있잖아. 그럼 우리가 사실. 죄가 많죠. 알게 모르게 죄가 많잖아. 다들 죄가 많죠. 죄는 많죠. 그 서로의 죄를 좀 고발 좀 해 주자고요. 네. 서로의 죄를. 요죄. 그리고 우리 우리의 죄를 고발할 때마다 규현 씨는 심판하리라 이것만 좀 해 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심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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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원희 형 죄는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희 형. 내가 무슨 죄인가. 지금 당신은 말이에요. 어. 2년 동안 토크쇼에서 말 한마디 없이 앉아 있다가. 그래서 오디오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이. 당신만 달아놓고 카메라 뻗어놓으면 오케이 오늘 푹 자야지 했는데. 요새 말이 많아졌어요. 잠을 못 잔다는 그 죄. 잠을 못 잔다는 그 죄. 심판하리라. 심판하리라. 요새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죠? 초심을 잃고 말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지금 말할 때 되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 못하려면 뭐하러 나왔냐고. 감청이 형이야. 한 명이 있어. 나도 계속 말할까? 나도 계속 말할까 이제? 니가 막 좀 재명끝한 거라 계속 말할까 진짜? 같이 있겠냐? 아니 대학은 저만 졸업했습니다. 다 중대야. 다 중대야. 다 고졸고졸고졸고졸. 저는 극단 생활을 5년 동안 했는데 무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요새 말이 많아져서 잠을 못 잔다는 그 죄. 저는 제가 볼 때 미팅 이후의 말이 급속도로 많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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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자기의 인기가 쭉 올라가면서 말수가 많아졌어요. 왜 요즘에 급발진하면서 계속 열심히 하려고. 상승세를 타니까. 당장 결혼한 것 같지 않았어요. 당장 결혼한 것 같지 않았어요. 그걸 느꼈어. 당장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궁금한 게 열심히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그게 우리가 너무 어색해서 그래요. 그게 우리가 너무 어색해서 그래요. 포지션이 있고. 진짜 말을 한 번 녹화할 때마다 한 마디 두 마디 됐었거든요. 아 근데도 페이를 받아도 되는군요. 심지어 마이크를 안 찍고. 마이크를 안 찍고. 가성 미쳐네. 아 탁재훈 씨. 아 저는 뭐. 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기의. 그러니까. 늙음을 숨기기 위해서. 아 늙음을 숨기기 위해서. 아 늙음을 어떻게 숨겨. 세월을. 세월을 숨기기 위해. 주사. 주사. 아니야 세월 아니야 늙음을. 아니 늙음을 숨기려고 하면 내가 TV 안 나왔겠죠. 아니죠. TV 나오면서 늙음을 어떻게 소개해요. 여기가 굉장히 두꺼워졌죠. 하도 맞아가지고. 아 그런죠. 하도 맞아가지고. 크게 맞았다는 겁니다. 저는 뭘 맞거나 이런 걸 못합니다 잘. 멍이 살짝 보이기도 해요. 밤에는 사람. 낮에는 병원에서 선인장으로 산다며. 주사는. 주사를 포장하고. 아 진짜. 술주사와. 피우주사. 자신의 세월을. 숨긴 죄. 제가요. 세월을 숨겼다고요. 그랜드파더이면서 파도이척한 죄. 그랜드파더이면서 파도이척한 죄. 저 아름다운 안경도.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뒷방을 그리면서 앞방으로 나온 죄. 진짜 그냥 40대 초반으로 보여요. 너무 감사드리죠. 너무 감사드리죠. 그러니까 늘 이쁜 표정 짓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졸머지는 것 같아요. 이쁜 표정 짓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졸머지는 것 같아요. 졸머지는 것 같아요. 이쁜 표정. 이쁜 표정 한번 지어봐요. 이쁜 표정. 평소에 그냥 이렇게 다인데. 안녕하세요. 제가.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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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이건 죄가 아니예요. 내가 이쁘게 하고 다니는데. 무슨 죄입니까. 심판하니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그럼 신규진 씨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는 탁재훈의 풍산계다 탁재훈의 풍산계다 왜 왜 왜 왜요 이 정도면 형 좀 잘해주라 아 잘해주십니다 뭐 일단 제 옆에 계셔주는 것만 해도 선물이 아닐까 제가 보기에는 규진이를 처음에 봤을 때 사실은 못 봤고 3회를 찍었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제작진이 오더니 오빠 신규진 씨 어떡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신규진 씨 어떡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난리 까요 저는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았죠 오빠 신규진 씨 어떡할까요 그 느낌을 보고 아니야 지켜봐라 조금 강하게 키워보자 저는 그거를 이제 견디기 시작한 거죠 손을 잡아주었네요 손을 잡아주었어 그렇죠 이렇게 받아주세요 저도 돌싱의 4회째부터 나오면 이제 괜찮아질 겁니다 오늘 빙시처럼 우리 규현 씨가 벌써 30대 중반이에요 규현 씨가 이제 슬슬 결혼을 하고 싶은데 5년 안에 결혼하고 싶다고 40살 되기 전에 왜 왜 왜 한숨을 쉬세요 아니 내가 먼저 좀 가게 야 5년 안에는 가겠지 네가 형 5년 동안도 안 가실 거예요? 아 저거 5년 보고 있는 겁니까? 아 그래도 좀 자기 예? 쓰레기네 아니 그 차 5년 안에 결혼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닌다면서 아니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만으로 지금 35이거든요 35 그래서 40 아내는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 결혼을 사실 하고 싶긴 하거든요 어 어떤 그 로망이 있길래 결혼을 하고 싶은 거 제가 가끔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아니면 걸어가다가 보면 노부부 부모님께서 손잡고 보려고 하시면서 가끔 보는데 그게 너무 저는 아 그거는 이제 서로 쓰러질까봐 아 기대는 거예요? 잡으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이거 뭐하는 짓이야 하면 이제 속사정을 모르죠 야 이거 로망을 영국 갔을 때 어떤 노부부가 아까 그 남자분 할아버님께서 할머니 이렇게 백허그 해주시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아 그건 그날 소개팅해서 만났대요 그분들도 재혼한 부부일 수도 있어요 재혼한 부부일 수도 있어요 거기도 불지 사실은 잘 모르고 제가 우리는 전부 다 부정적이야 그러면 노부부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계속 산다는 보장 아래 그게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때 결혼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 노인이 되어서 7, 80대에서 가장 분명한 말이 있네 어 그게 가장 설레고 트폿하게 아 그러면 혹시 결혼하고 싶은 상대 이상형은 있어요? 이게 대화랑 저랑 취미나 이런 게 좀 비슷해요 약간 그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코드가 맞아야 돼요 저는 무조건 근데 혜연씨 정말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는 결혼하고 나서 알게 돼요 근데 그러면 동거를 좀 한번 해보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네 근데 동거할 때도 결혼하기 전에 모르는 일들이 결혼하고 나면 또 생기는 게 있어요 챌린지 근데 진짜 이건 현실 조언인 것 같아요 진짜 옆집 형이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와닿네요 진짜 의심을 하고 의심을 하고 의심을 해도 결혼을 하고 나서 알게 돼요 그렇게 하니까 최악의 상황의 모습이 뭘까를 고민하고 그래도 좋다 하면 그때 결혼합니다 와 이거 와닿는구나 아 그럼 이상형씨는 그걸 고민을 안 한 거예요? 못했죠 못했죠 나는 들어가면 사실 늦게 들어가면 몰래 들어가 그래요 아무도 없나요? 아 엄마 서울에서 굳이 또 나와보셔 지금 왔니? 아 그렇지 어머니 굳이? 와 형 옷이 옷이 우살인데 몰래 들어가는 건 좋아 근데 옷이 우살인데 몰래 들어가는 건 좋아 들어가면 나는 이제 좀 이렇게 편안하게 불도 좀 켜고 에어컨도 띠 켜고 티비도 틀어놓고 그게 그게 좋을 것 같다고 형은 틀어놓고 그냥 어 야 야 야 하면서 뭐 물도 냉장고에서 꽝 닫아서 뭐 쫙 마시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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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생을 조심해야 하니까 나는 깰까봐 불도 껐다가 빨리 화나면 또 들어오니까 이불을 딱 켜고 이불은 끄고 강아지 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TV도 켰는데 소리가 갑자기 크게 나는 것 같아요. 갑자기 홀려. 우리를 조마조마하게 살지. 진짜 뒷방 율근이처럼 산다. 진짜 뒷방 율근이처럼 산다. 아니 근데 신규진 씨 결혼에 목마르대요. 결혼에 목마르대요. 내년에 결혼하려고 소개팅하고 단체 미팅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내년에?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얼마 전에 소개팅하지 않았어? 얼마 전에 소개팅했고. 몇 달 전인가 그때? 맞아요 몇 달 전에. 어떻게 된 거야? 그건 잘 안 됐습니다. 어떻게 잘 안 된 거지 상황이? 라이프터가 안 됐는 건가요? 아니요 두 번째까지 만남을 했는데. 오오. 형님 얘기한 것처럼 약간 코드가 좀 안 맞는 느낌이라고 했는데. 시간도 너무 안 맞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이었으면 이 코드를 안 맞더라도 내가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이렇게 해서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약간 처음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안 나오면 약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뭐 해서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냥 뭐 웃음 포인트라든가 이제 가치관. 그거는 네가 이렇게 웃기게 했는데 그 여자가 그 여자분이 안 웃었다? 그럼 네가 못 웃긴 거 아닌가? 거기서 하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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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떳떳하게. 어떻게 넌 이렇게 미팅을 나갔냐? 아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주선을 했습니다. 응? 뭔 말을 해? 본인이 주선을 미팅을 나가고. 아니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4대 4로. 4대 4로. 4대 4로. 4대 4로 뭐야? 야. 오랜만에. 그렇죠. 그거 때문에 한 겁니다. 4대 4로. 아니 그럼 미팅은 사실 전략이 중요하잖아. 우리 옛날 때도 미팅할 때 보면 이렇게 조를 잘 짜야 돼. 그럼 만약에 규진 씨가 여기 있는 남자들 중에서 딱 두 명만 데리고 가고 싶다. 여기 있는 남자들 중에 규현이까지 포함해서. 3대 3 미팅이네 본인이. 두 명이랑 같이 미팅을 나가야 돼. 누구를 데리고 나와? 형 둘 둘. 형 둘 둘. 알겠어. 이유 얘기 알아 봐야겠어. 알겠어 먼저 알겠어. 자 이유. 이유 들어볼게. 이유 들어볼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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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뭘 알아. 뭘 알아. 승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빛나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둘은 깔깔이도 아니고. 깔깔이도 아니잖아. 자 그럼 규현 씨. 특이하네. 규현 씨가 미팅을 가요. 특이하네. 이 중에 딱 두 명만 데려갈 수 있어요. 저는. 두 명이 아니어도 돼. 그냥 제일 데려가고 싶은 사람은 제일 데려가고 싶지 않았나. 저는 준호 형 데려가고 싶어요. 데려가고 싶다. 보통 미팅은 자기보다 조금. 안전빡인 사람은 좀. 안전빡인 사람은 좀. 안전빡인 사람은. 말이 이상해. 형은 사실. 날 칭찬했는데 약간 좀 기분 나와봐. 형을 좋아해서 데려가고 싶다고. 아 그래? 데려가기 싫을 정도로 싫은 사람 누구야. 그런 사람이 딱히 없긴 한데. 톤뚜골. 톤뚜골. 아 형 갈라요. 톤뚜골. 아 형 갈라요. 없어요. 이거 가만히 계세요. 이분 두 분 중 한 분입니까? 내가 그렇게 못났어? 그럼 이 오빠들이 결혼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예린 씨는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막 결혼하고 싶다. 막 로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상상이 아예 안 가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할까? 다 할 수 있어요. 이혼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남자친구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있어 봤죠. 아빠 같은 남자 만나고 싶어요? 아니요. 아... 아들 같은 차. 거의 대부분. 아빠 같은 남자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 같은 남자 만나기 싫은데. 우리 아빠 같은 남자 만나기 싫은데. 저 여자친구랑이 polls Classic Face.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commemor 애왜왜왜왜왜왜왜왜 이제는 싫은 얘기면 Nikki. 이런 심층의 얘기면 미리 얘기웨어. 이거 물지 내가 와서 알지. 우리 지금 commodities 여러분. 아라 znale dalinha. 저희 아빠 너무 파워 2에요. 파워가 세다고? 파워 2가 뭐야? 파워 2가 뭐야? 너 우리가 좀 알아줄 수 있는 말을 하면 안 되니? 저 NG라서. 되게 활동적이고. 양적이고 파워 2. 아 활동적이셔 아빠가? 네 항상 등산하시고 항상 어딜 가족을 데려가시고 쉬지를 않아요. 저는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데. 너무 밖에 막 너무 돌아다니셨어요. 아 그런 스타일이야. 아니 근데 남자가 결혼하고 싶을 때. 결혼하고 싶을 때? 아니 그러니까 친구들이 결혼식이나 모임에 와이프를 데리고 오는데 나만 혼자 갈 때. 결혼식이나 모임에. 특별했을 수 있잖아. 아. 아. 아이씨. 근데 친구들 모임인데 친구들이 다 이혼했어. 친구들이 다 이혼했어. 입고풀만 왔어. 완전 이상하거든. 우리 부러울걸? 모임이 있습니까? 아니 아니. 여기 모임이잖아. 여기 뭐야. 정말 그 모임이야. 아 맞네. 근데 규현이는 사실 주위에 지금 결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주 많아요. 아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뭐 백종원 선생님이랑 좀 가까워가서 백 선생님에 자주 놀러 가거든요. 가끔. 근데 가면 어제 유진 누나 소유진 누나도 계시고. 또 이렇게 뭐 결혼하신 이시영 누나 부부나 뭐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부부들 동반인데 저 혼자 있을 때. 나도 누구랑 같이 여기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있죠. 근데 왜 자꾸 그런 모임이 끼죠? 저는 그런 만남인 줄 몰랐죠. 그런 만남인 줄 몰랐죠. 근데 솔직히 규현 씨나 우리 예린 씨는 인기가 많아서 결혼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 공감입니다. 왜 저는 뺍니까? 왜 저는 뺍니까? 왜 저는 뺍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얼굴을 떠나서 일단 피곤한 스타일이야 피곤한 스타일이야. 약간 약간 아까 이제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대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착거리면서 약간 조금은 피곤한 느낌? 여자 입장에서. 한번 만나보실래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전혀 왜 그러는데. 비가 내리며 홀딱 젖으며 오지 않는 날을 기다려. 피곤한 스타일이야. 오늘 세 분이 각자에게 논쟁거리들이 있습니다. 알고 오셨어요? 어 그래요? 각자에게 논쟁거리들이 있습니다. 알고 오셨어요? 어 그래요? 논쟁거리가 있어요. 논쟁거리가 있어요. 논쟁거리들을 저희가 조금 이렇게 추려봤는데. 논쟁? 자 먼저 규현. 네. 규현. 규현이 프로 예능인이 된 건 김구라 덕이다. 아니다. 강호동 덕이다. 김구라 덕이다. 아니다. 강호동 덕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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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사실은 규현씨 아이돌 중에서는 최고의 예능 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구라씨가 우리 규현씨를 발굴했나요? 맞아요. 맞긴 맞습니다. 발굴까지 정말로? 나스 나스. 발굴까지 정말로? 나스 나스 나스. 뭐가 준거야? 우와.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때 불의 명곡이라는 프로가 지금 있잖아요. 거기서 티키타카가 좀 맞았나 봐요. 구라 형이 그래서 무릎 박도에서도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갑자기 되면서 MC를 구해야 되는데 누구를 종신이 형이랑 구라 형한테 누구를 써야 되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라 형이 규현이 이렇게 괜찮던던데 라고 얘기를. 어. 그런데 구라는 발굴을 했고. 키웅건 그럼 강호동입니까? 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따지자고. 신서유기 센데. 나는 사실 규현이가 라스에서 활동했던 것도 봤고 신서유기에서 활동했던 것도 봤어. 나는 실망입니다. 응? 응? 나는 티키타카에서 내가 키웠다고 생각했고. 티키타카에서 내가 키웠다고 생각했고. 아. 이외엔. 아 50회라도 갔으면 모르겠는데. 12개였잖아요. 간신히 수우개 했잖아. 12개였잖아요. 12개만으로도 굉장히 큰 스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걸 싫어가지고 이걸. 야 다. 야 웃어. 왜 안 웃어 너. 아니 제가 뭘 레전드 영상 이런 느낌 아닐까. 마침 그 강아지를 닮아서 그냥 그래도 곁다리로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의 정말 큰 착각이었군요. 나는 솔직히 호동이 형이라고 생각해. 호동이 형을 만나기 전에는 예능 조연이었다면 호동이 형을 만나고 나서 예능 주연으로 바뀌어. 신서유기를 하면서 조삐에로다 뭐다 뭐 그냥 이. 규현이의 어떤 그 재미있는 걸 완전 많이 만들었고. 그런데 자료로 보면 호동이 형이. 신서유기로 규현이랑 같이 한 게 628만 나왔다는데요. 라스는 282만. 조회수에서도 증명이 되네. 호동이 형이. 그런데 지금 확실히. 사실. 그런데 지금 뭐 선택을 해야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본인이. 아니요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확실히 구분을. 우리 형 가르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신규진에게 갑니다. 신규진. 신규진에게 탁재훈은. 금 동아줄이다 아니다 썩은 동아줄이다. 금 동아줄이다 아니다 썩은 동아줄이다. 금이죠 금. 왜 썩은 동아줄입니까. 그래요. 그런데 네가. 금 동아줄이라고 생각하면은. 최소한. 핸드폰. 바탕화면에. 재훈이 형을 이렇게 해놔야겠다. 하하하하. 재훈이 형. 재훈이 형을 이렇게 해놔야겠다. 하하하하. 재훈이 형. 재훈이 형. 재훈이 형. 흑백사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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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해도 그럼 바탕화면을 이러고 내 사진을 해. 난 너무 팬이라 해놨습니다. 하인이 형 나 이제 하늘인데. 형은 진짜 자연인이네요. arriv키지 형도ется. 그게 우리 inadvertenceチャンネルodia. 성공해 전ных333 vraag 갑자. 이렇게 자연인 이 형은.